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해서 경계로 조정이 되면서 학교의 방역 지침도 완화됩니다. 코로나 환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등교 전에 입력하던 자가진단 앱도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새 방역 지침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건강상태에 대해 입력하는 자가진단 앱입니다.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 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입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 사용이 중단됩니다. 앞으로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를 통해 파악합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자가진단 앱은 6월 1일부터 중단됩니다. 따라서 감염 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는 학교에 사전 연락하시고 의료기관에서 방문하여 검사하고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학교에서도 사라집니다. 일주일 동안 반드시 격리해야 했던 기존 지침 대신 확진된 학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학교 시험 기간에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지금처럼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고교 내신 성적이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만큼 일반 학생들의 감염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성적에 따라 인정 점수가 부여됩니다. 또 코로나 감염 우려로 가정학습을 원하는 학생은 지금처럼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업 중 환기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 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